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보통 시험보다 당연히 아주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요. 수능을 치르고 나서 빠른 문성을 통해 내가 잘 풀었는가를 확인하는 친구들일 것이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는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노베이스가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봤고 좀 공부 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풀었나 확인해 보고 싶은 친구들이 아마 볼 거란 말이죠. 이걸 감안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패스할 거예요. 그리고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것이 맞았는가. 수능의 특성 이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선 1번은요. 아주 무난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랴오호강 유역의 친석이 무난하고 바로 처음에 키워드를 딱딱 줬죠. 그래서 랴오호강의 홍산문화는 유물이 이거 1번이니까. 자 이건 그냥 너무 쉽게 푸는 문제였어요. 자 1번은 원래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참고로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상나라. 상나라의 청동 소지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 친구들이 혹시 몰라서 궁금해하니까 이거는 얼리터우가 아니라 상나라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이게 얼리터우가 아니라 상나라 거라고. 상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가국가. 자 2번 문제에 등장하는 자 가국가는요. 항우를 물리치고 천원을 차지했어. 아 그럼 이거는 한 고조 유방이구나. 자 그럼 이제 가는 한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 아래 군국제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있어요. 아 보니까는 동성으로 왕이 된 자도 있고요. 종실의 자재들을 왕으로 봉해서 특정 지역을 분봉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한나라다. 한에 대한 설명. 답은 요거죠. 위교를 통치점으로 채택했다. 이거는 한 무죄식이긴 한데 어쨌든 한나라에 대한 거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8조법 고조선 상앙은 진나라이긴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성앙이고요. 다이카 계신 도당 유학생이고요. 삼선육부 수나라 당나라 등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쌍사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이 문제는요. 뭔가 세계사와 결이 비슷해. 그치? 여기를 보니까 신은 명을 받둔 후 변경을 떠나 백구교를 건너 북조의 땅에 갔다고 했어요. 북조라고 하니까 이게 남북조 시대인가? 라고 해서 봤는데 자 상경임황부라고 나왔죠. 아하! 상경임황부 개념 시간에도 문제풀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칼 모고 때에도 많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상경은 발해에도 있고 요해도 있는데 자 발해상경은 상경용천부라고 하고 이 요해상경은 상경임황부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름은 같이 상경이지만 다 다른 동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접반부사가 말을 세우고 기다렸다. 자 접반부사는 남조의 황제의 성체가 건강하신가 물었대요. 여기 보니까 남조가 나왔어요. 남조. 남조. 이렇게 북조하고 남조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상경인 거잖아. 자 그러면서 신도 북조의 군주님이 태외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 읍하고 북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정이 5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남조가 우리죠. 남조가 우리잖아. 그치? 남조가 우리잖아. 그럼 이거는 5대를 평정했어. 아 5대 19 평정한 거구나. 그럼 이건 뭐겠다? 아하 요거는 바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송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인사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강화한 일에 사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관행 쪽으로 일을 반복해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이게 남조가 송이면 북조는 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남조 북조에 대한 단어 선택이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 키워드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남조 북조라고 아무리 나와도 위중남북조가 아니라 다른 자료를 보고서 시기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북조라고 하는 이 지역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경임황부라고 하는 것 남조 나라가 어떤 국가인지를 보고 유추로 즉 추론해서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5단율 베스트 5 중에서 탑2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금나라한테 망했죠. 자 1번 남성과 군신관계에 배치한 건 금나라고요. 3번은 흉노고요. 4번은 고구려 조군책봉인 거니까 북조라 남조가 되겠죠. 이건 위진 남북조의 북조라 남조지. 그지? 자 5번에 카르코론 수도 두고 이거는 원나라가 되겠지. 칭기스칸이라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5번은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cens 문장이 될 것에 대해 2번의 칭기가 있습니다. 5번을 지 hypocrgs